적들 쫄깃해 적들 쫄깃해 난 안 쩔음 너 팀 먼저 죽일거임 뭐야? 정주에요 감사합니다 죽이네? 자세히 바로 도망가는 거 봐라 너 죽어! 전갈 러러 다운 적도 다운 그냥 때려 펀치 나이스 지하에 있나 보네 나 쉴드 채우고 갈래 그러든가 왼쪽 혼자 가 그냥 따라갈게 위에 있는데? 그래? 사운드 나왔네 레전드 다른 팀이 없구나 나이소 여기 아래 컷 하나 또 있음 칠도 깨놨어 나이스 누가 박살냈어? 내가 박살냈어 어우 극혐 하하하하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실베 있니? 어어 좀 줄까? 아니 없으면 내꺼 주려고 했어 어어 나 실베 0개야 그러면서 좀 줄 거라고 한거야? 나 이거 주려고 했지 보실 와 실비 쎈니 복사가 됐나구 하하하하 이거 주려고 했지 나이스 사운드 팀 라인이 있지만 나는 궁극기 쓰고 간다 느낌 너무 없네 1층 아 누구 탁 올라온다 레이스로 가 나 위에부터 정략 나 위에부터 정략 뭐함? 엄청 아픈데? 친구들이 버릇이 안 좋네 옥테인님 점프패 좀요 점프패 쓰고 왔는데요? 아이C 점프패를 혼자 쓰네 아이C 자기도 집 라인 혼자서 쓰면서 나는 타라고 깔았는데 본인이 안 탄 거면서 무서워 아 제가 손 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총 파츠가 아무것도 없네 이 건물 끝 왼쪽으로 갈까? 어 야 왼쪽 아래 아니 윙맨 버그다 늘 보던 윙맨인데 뭘 그럼 다 뺏겼네 좋나? 사운드 왼쪽으로 가끔 나는 그냥 따라가 오른쪽 가까이 죽을 것 같아서 쫄보네 여기 두 명 다른 팀인 페파 녹악 둘 다 크랙 둘 다 아카 맞았다 오른쪽 다른 팀인 응 중앙에 가면 안되는데? 응 레이스도 갑 컷 나이스 나 실드 갈아입고 싸울게 난 안쩔음 너 팀 먼저 죽일거임 뭐야 뭐야 다 정리해버렸네 나 빠르네 킬 포인트 못 참지 선생님 여기 랭크 아니에요 킬 포인트 못 참지 랭크보다 일게임에서 살벌하게 하는 남자 마지막으로 사운드 여기에 뒤에 threatens 뒤에 뒤에 кварти 봐봐 왜 들어왔어? 뒤에 있었는데 들어갔잖아 사운드 못 들음? 응 빠이 깔 192 우 agreements 그런데сть는 회생 회 온다 恭rophaltet 뒤쪽 뒤에 시어. 앞에 아님? 앞에잖아. 외부다. 천천히 앞에. 정면으로 들어온다. 여기도 왔다. 한쪽으로 밀어. 반대쪽으로. 나이 컷. 한 대. 45. 쉴드 내놔 봐봐. HP 채우고 왔어. 나 쉴드 잘할 거야. 왔어. 다른 팀! 나 빠져야 해. 못 도와줌. 응. 얘네 안 들어온다. 난 그게 깔아놔서. 큰일 날뻔 했네. 소리가 아예 안 들렸네. 밖에 먼저 정리. 지금 가운데 들어가서. 밖에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. 아마 양쪽 잡힌다고. 지금 들어왔거든. 없네. 나도 올라가게 해 줘. 못 올라갔다. 아이고 아파라. 올라간다. 다음. 귀엽네. 혼자 있네 시어. 오른쪽 오른쪽. 다 왔어. 다 왔어. 아 얘들이 아크를 안 들고 나면. 아아 미친 좋은 마을 파. 아 살려주세요. 나 키디스 키트 좀 까볼게. 안에 들어가서. 재밌네. 도착해. 도착해. 마니아 가보는데. 까비. 루피스 있었는데. 수명이야? 와 얘도 16킬 했네. 적은 안가? 난 아니잖아. 호라이즌 16킬 했는데. 개 보존데. 쟤네가 호라이즌니까? 모르겠어. 근데 아직 두 파티나 남았거든. 그러니까 한 팀 저기 있고. 한 팀 찾아야지 뭐. 다운 타워. 난 자우씨 진짜 왔고. 안에 펜슬 깔려있거든? 위에 먼저 봐야 됨. 위에 지금 발사력은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사이드로 보다가 내려가야지. 위험하면 바로 내려가야지. 오케이. 난 그냥 따라갈게. 사운드 있음. 나 바로 올라간다. 오세요. 가도 될 듯 바로. 은챙 하나 가. 저기 쉴드 크랙. 옥상에 나와. 어디 갔지? 아래 1층. 가는 중. 안 데로 나와. 관 엄청 좋나 보네.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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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쟤. 제일 자생인데. 얘네 호라이즌 아닌데? 온다. 두 명인가 보다. 잡으면 센지. 하나 컷. 넌 니가 잡아라. 어디에 있음? 1층? 컷! 센지! 위네. 뭐야? 살았다. 칸 좀 비하자. 위임. GG. 나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. 굿. GG. GG. 기갈나네. 달다. 이 정도 하면 프레데터 가능. 마스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마스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베%, 엠크 좌측 인스타 구멍 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